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영표는 땡땡땡 썩스입니다 이거의 뜻은 짜증난다 별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좀 나쁜 표현 같아서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나쁜 말일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실은 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말을 배워가지고 아주 많이 써요 친구들한테 배웠는지 뭐가 썩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들었을 때 저는 나쁜 말 같아서 쓰지 말아라 했는데 이번에 좀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중에 크리스마스에 보는 나홀로 집의 영화였죠 거기서 케빈이 Family suck 이라고 엄마 앞에서 말하고 자락방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었을까 아니면 뭐 들어줄만한 정도인가 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뜻은 어떤 음료나 공기 등을 빨아들인다는 어떤 동사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My brother sucked his thumb until he was five 하면 다섯 살 때까지 내 동생, 남동생은 손가락을 빨았어요 이런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은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 나쁘다, 싫다, 별로다, 짜증난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love this city but the weather sucks 하면 이 도시를 좋아하지만 날씨는 좀 짜증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 표현이 얼마나 나쁜 표현인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는데 옆에 미국인 아저씨가 앉았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sucks가 얼마나 나쁜 말이냐 안 쓰는 게 좋냐 물어봤더니 아저씨 말이 어떤 상황이나 날씨 등에는 써도 괜찮다 Like this weather sucks 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날씨 좀 짜증나네 이런 뜻이라는데 그런데 사람한테 쓰는 거는 무례하고 욕처럼 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예를 들면 this person sucks 라고 하면 아주 무례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람한테 쓰면 무례할 수 있고 물건이나 상황에 쓰는 거 본다면 뭐 그렇게 나쁜 표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일 진짜 짜증나 라고 하면 this project sucks 할 수도 있겠고 이 영화 별로야 this movie sucks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짜증난다 아 진짜 싫은데 뭐 별론데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단 사람한테 쓰면 좀 무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 사람한테 쓰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네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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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